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A부터 F까지 다 더한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삼각형에서요 이 외각 얘가 각 A 더하기 각 F입니다 그쵸?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얘네 둘을 더한 이 것이 바로 이 외각 그래서 각 B하고 각 C하고 더한 크기가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핑크색 이 두 개 얘네 둘 더한 게 이게 각 E 더하기 각 D라고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이쪽에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그쵸?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이라고 할 때는 내각의 개수하고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얘네 4개가 3개면 내각이 3개면 외각도 3개로 치고 문제 풀어요 원래는 하나의 내각에 대해서 외각은 2개가 생기죠 이렇게 막꼭지각이 생겨버리니까 그치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총 3개로 봅니다 자 그랬더니 얘네가 다 모두 이 삼각형의 외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외각의 크기 합은 모두 몇 도입니까? 여러분 360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각 A, 각 B, 각 C, 각 D, 각 E, 각 F 자 이것을 모두 더한 크기는 바로 몇 도? 36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6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